우리군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의 강력한 준수에 나섭니다. 지난 4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병들의 휴가, 외출, 외박 통제가 다시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 관리 지침을 전군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 휴가, 외출, 외박은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관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제 사항도 추가됐습니다. 노래방, 사이버 지식 정보방, 헬스장, 체육관 등 부대 내 다중 밀집 시설은 반드시 부대 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부대 안팎 종교 활동도 중지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출퇴근 간부는 당분간 부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강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예방적 격리자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도 강제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출타 복귀 사항이 있을 때 코로나19 유증상자만 예방적 격리를 증상이 없으면 14일 동안 예방적 관찰을 각각 실시합니다. 다만 무증상자 역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더라도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격리 준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엔 장병 스트레스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됐는데 부대 내 또는 부대 회관에서 실시하는 단결 활동은 연관급 이상 지휘관 승인 아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간부들의 회식과 사적 모임은 금지해서 연기 또는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귀국자와 관련해선 귀국 예정자와 그 가족 등을 부대 내 대기 또는 별도 숙소에서 머물며 14일 동안 정상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장교, 부사관, 군무원 선발은 지침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로 조정됐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